이치기 없을걸요? 몇 퇴했는지는? 독됐다 도심 떠버렸다 이튜각이다 이튜각 NOPE 그 아닙니다 잘 썼습니다 다 처먹기 뭐라 으아악! 야 잠깐만 이씨! 어 잠깐만요 갑자기 도심 뜨자마자 숨어난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이거 어떡하냐? 돈다 어 잠깐만! 야 나 척수한테 밀려나가지구 씨발 디질뻔했어 그냥 근데 또 내가 죽은게 또 도심 때문이었어 죽은... 죽은 질생면에 살아난다 이때 다 하고 개패해? 아 이때 다 하고 접했다고? 아이 그건 아닙니다 이제 누가 죽을까봐 열심히 팬거지 오해입니다 근데 저거 시체 진짜 빨리 안잡으면 시체 터지는거에요 다죽음 저거 빨리 잡아야돼 오 나 데스 개센거봐 아이씨 좀 맛없다 도심 떴는데 제대로 못썼어 설마 이거 밖으로 떨어져 죽는다던가 콜 swoją ź Credit 너 3일팍 맨 Norwegian 캐 아니 뭔일이 아니라 하캉 우공도 있다니깐요 엄 야 내가 1등이야 아 침reno 왔어 세상이 바뀌나 뭐 배우분들이야! 야 이게 나야! 캬아... 개맛있다! 밑에 애들! 나 컷! 야 멋있다! 런치즈 할 수 있잖아! 드디어 로생 인생 밑줄 잔열 달생 달생? 달성! 평생 기억해야겠다 런치즈 그 핫한 밑줄 잔열 먹은 날 바로 프린트 스크린샷 바로 박아 엄마가 어 옛날에는 엄마가 어 옛날에는 잔열 따고 이랬어 이즈 아 근데 나 약간 아까 사관문 때 약간 그... 카드 사기 좀 치긴 했음 봤지? 아까 도심 막 뜨고 심판 계속 뜨고 나 심지어 아드도 안 빨았는데 좀 카드 사기 쳐가지고 좀 맛있긴 했어? 카드 사기 쳐가지고 좀 맛있긴 했어? 나도 카드 사기 ibility 아 프린트 나 아이 rock